가라라가 여기서 나오네 어허 네오 여기서 나오네요 겁나 신기해 실드 어설티 돌진 중에 가드 성능이 어느 정도인가요 다 막지 않을까?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그냥 그 패기만 바라보아 하면은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드 강화 필요한 공격 빼고 다 막나? 글쎄 가드 강화도 뚫어버리지 않을까 어 암덩어리니였어 과연 이번에는 어떨까 과연 이번에는? 자 다 먹고 가야지 가라라저라라가 되겠다 가라라저라라 시작하자마자 들어가쌍 질린 하하하하하하 이야 좋다 짠 자 머리통부터 부숴게요 어이 어이 따이 어이 어이 영 좋지 못해 아잇 젤릿 에 젤릿 에 흠 탈출 하하하하하하하하 탈출 아닌데 현명하지 못한대 어 현명하지 못한대 바본데 이거 현명하지 못한대 자사 머리통이 작살이 났구나 브로 젤릿 이 자식 젤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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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앍 아아아아아앍 폐기부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폐기부리 다 죽었어 응 아니 이게 아 아 아 아 잠깐만 변호로 하자면은 랜스 개똥이야 이거 아니 3타가 이게 너무 길어 찌르고 충분히 암튼 되게 불안해 진짜 후회스러워 후회스러워 두 번만 찔러야 되겠어 두 번만 이게 세 번째가 좀 찰지다 보니까 아 자꾸 세 번째 공격을 맞추고 싶어서 아 맞추고 싶다 아 아 그러니까 말이죠 랜스 슈퍼하머 생겼는데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저거 맞으면 보통 넘어지는데 그러네 어 뭔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그거네요 네네 찌르는 도중에 안 넘어졌지 지금 신기방기하구만 탈출 네 ㅠㅠ 빠바 녀석 점프로 탈출할 수 있다 으악 어딴 lead 오 어디냐냐냐냐냐냐냐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설탈 오케이 어 뭐지 이 거기는 어 이 거긴 뭐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로 가는 게 너무 잘 보인다 그지 자 저쪽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될래 마비고기를 주네요 왜주는거지 자 이것도 먹나 흠 알아라 고기 먹자 어디까지 오는 거야 부담스럽잖아 어어 등짝도 부숴야되는데 단척 한 번 더 걸 계획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부서지지 않을까 노후 부섰어 자 이제 앞다리 앞다리 젤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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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에 꼬랑지 안쪽 장방에 꼬랑지 음 따 딴단해 젤릿 요 치에에에에에에 으희희흥은 빅켜라 튯허!!! 놀라운 탈출이었어 특이썼오는거 어떨까요? 오케이 뭔가 스트르타이밍이 잘 안나옵니다 으와아아악!! 튯허아아아아악!! 음~~ 딜데셔스 흐으으 으으음 많이많이 지쳤구나 브로 Lasch 푸시 mentored 아잇 으아헤헤헤헤헿 아 어 순간적으로 앞으로갔사 렌스 탈추 이씨 뭐지 어 꿋 own 끄랄뻔했구만 헌터님 무지무지 큰일내뻔했구나 어휴 똥술타서 미칠뻔했어요 잘 왔나 내가? 기여왔나네 고기는 침울릴때 효과적인거 같습니다 침울릴때 먹나? 글쎄 가라라 구기는 정말이지 처음 듣는 조합이에요 먹나 얘가 여본작도 랜스 하시는 건가요? 예스 전무기를 다 하나하나 돌아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되게 편하다 확연하게 부담이 없네요 부담이 얘 이러고 있을 때 머리 으아! 자! 에이뉴 어 어? 안맞았다? 하하하하하 안맞았지로 왠지 모르겠지만 럭키가이 어디로 가는 것 같애 음 못봤는데 동굴로 들어간 것 같아 이번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동굴로 가보죠 못봤다 여기 있네 슬슬 불안하니까 하나 붙일게요 한번 달려볼까 이게 이렇게 뱀뱀 돌았을때 그 다음에 머리치면 아주 좋아요 요렇게 하면 얘가 자빠지고 우리는 이거를 맛있게 냠냠 쩝쩝 얍 냠냠 쩝쩝 음 굿 자식 따악 야 갑자기 등짝을 보고싶군 야호 에어리어리였습니다 정말 의외로 에어리어리였어요 나도 까먹고 있었다 질릿 요호 우아악 캬아악 카운터 요호 질릿 에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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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아닌데 오이 스테미나 오이 어마이 어헐 으으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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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좋지 못해! 어허허! 어! 어 괜찮네! 냠! 짤릿! 짤릿! 아하하하! 어하하하! 괜찮네! 왜 이렇게 헤맸어? 아... 뭔가 자꾸 플레이가 아쉽네요 전부의 부파! 깔끔하네야 자 뿌리 어? 내가 머리 털지 않았나? 되게 말짱해 보이는데? 퉁! 다리 그 다음에? 앞다리는 모르겠고 됐고 흠 아주 좋소 모든게 완벽해요 음흠 알할게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추천 멘트 오케이! 자 가라라를 잡았으니 추천 한 번씩 부탁해요 헌터여러 cig 아무나도 부탁드리는 거식이니꺼 어? 흠 가라라 쉽네. 간단해. 자 또 이번에 새로 생긴 게 뭐가 있었지?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이거 안구건조증은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눈에 뭐가 껴. 안구건조증이라고 하대요 이게. 찾아보니까. 어 잠깐만. 눈을 5초만 깜빡깜빡하자. 깜빡깜빡. 무척이나 건조하네. 아 명상을 하라는 신에 계시구만. 인공눈물이야. 그것도 방법을 봤는데. 이게 방송 계속 하다 보니까 눈이 나빠지더라고 보니까. 눈 깜빡을 자주 해야 돼. 아니야? 괜찮나? 가습기를 틀고 자라고요? 아 가습기의 문젠가?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네요. 정말 그럴듯하게 들린다. 가습기. 알아보겠습니다. 그거. 오 그거 좋다. 얼굴 씻고 오세요. 아 그거는 별로 안 돼. 그거는 효과가 너무 짧아. 많이 해봤지 그거. 맞아 맞아. 건조한 게 한몫하는 것 같아. 맞아. 그게 문제다. 건조 건조. 멀리 있는 산을 보세요. 여긴 밀폐 공간인데. 여긴. 멀리 있는 산을 보라구. 밀폐 공간이네 여긴.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나루가나 한 번 잡아볼까 다시 한 번. 가라라가 또 있네? 흠흠흠흠. 가라라가 한 마리 더 있네? 서리 하면 네네네 건조 그것이 문제였다 고맙소 헌토 여러분 좋은 처방이었소 의사 가는 것보다 낫네 낫네 가라라를 조금 다르게 잡아볼까요 렌스도 꾸리긴 했어 정말 렌스 이거 솔직히 되게 편하게 잡은거에요 이거 이상으로 편하게 잡을 수가 없었는데 더 편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더 편하게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확연하게 어제 때문에 더 늘어났습니다 신기하지 에어대검은 어떠십니까 에어대검이요 안돼 에어리얼 대검 저는 이제 부파까지 노려야 되는데 이녀석은 그러니까 이게 공중 무조건 삼차지가 공중에서밖에 안되가지고 마음에 안들어 이거는 쌍검을 해야되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쌍검이 꿀일 것 같아요 쌍검이야 에어리얼 쌍검을 해볼까 그것도 되게 많이 땡기네 잠깐만요 으악 아깝다 이거 하하하하 이거 뭐야 어 뻔치 글러버 어이구 괜찮아 보이네 정말 괜찮아 보인다 뻔치 글러버 나 이거 부족할 것 같아 느낌이 어이구 어이구 에이 아니야 아니야 이건 별로야 쓰레탄이네 쌍검 어 아주 좋소 어 여기까지 강화됐네 가자고 괜찮네요 정말 어이 나 소재가 좀 있었나봐 불면님 안녕하십니까 벼룩관절님 반갑습니다 어이 싸리 어이 싸리 펀치 글러버 펀치 글러버 양털이 부족해 아 양털 아 거기서 쓰이는 거였어? 어 저 밖에 있는 알파카들이 주는게 양털이었죠 아 쓰다듬는 걸 내가 귀찮아했구나 저랑 그래서 님들 추천 좀 뭐가 좋겠습니까 으흠 일단 이거부터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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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렛츠고 자 다시 아래하면 이번에는 포획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포획? 왔나? 안포획이네 뭐지 그리고 또다시 마비고기를 주네요 뭐지 마비고기 좋아 자 오직은 에어리얼상검이 되겠습니다 자 잘 모르겠어요 에어리얼상검 밥도 안 먹고 왔다 잘했어 잘했어 어디있을거같나 일단은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순서대로 에어리얼도 나쁘지 않던데요 확실히 평가가 좀 갈리더라고 에어리얼이 겁나 꾸지다 이런얘기 은근히 나오는데 알게몰게 저 정말 괜찮아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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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5번에 있을 것 같진 않아 라데아트님 크레인님 엉덩이님 반갑습니다 은근히 9번 의외로 9번 여기는 올 수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애 여긴 아닌 것 같애요 10번 너호 감이 떨어졌군 은톤님 라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라보가 많이 평가가 안좋아졌나요 라보가 되게 좋은데 에어라보 되게 간지나는데 4번 5번 6번을 먼저 돌아보세요 4번 5번 6번이요 5번에 먼저 갈 수 있나 아 그런가 하겠습니다 빠꾸하겠습니다 위치를 못잡겠네 이 자식이 설마 진짜 5번 스타트인가 설마 5번 헐 못찾겠어 오 이거 뭔가 천리안술 띄워야되나봐 아 도저히 이거 시간이 더 걸려 이젠 어 정말 그래 천리안술이 무척이나 하하 이 시기에 땡긴다 어 뭐냐 너 왜 여기 있냐 아아아아 내 녀석이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냐 아 이럴수가 에헤헤 잘못걸랐다 아 흐 아 영어 아 아 아 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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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 잠깐만 모르겠어 흠 요 녀석 아 여기서 하니까 답이 없는데 마우시오 오 캬 흠 오 하하하하하하 시즌 멋있군 어 어 으쌰 어 정말 간지난 애야 이거만 써야되겠어 어 이거만 써야되겠다 어 다른거 다 필요없이 이거만 쓸게요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샥 쏘쏘 머리통 으아 으아 한번 더 어 으 흐 흐 으아아 맛있네 아 핫하하하 싸우다가 골로 가실수가 있어 아무것도 안보이네 아아앗 어 으아악 폐기 얘 4번 4번 때리네 총 어? 아 뭔가 맞겠다 너무 개판이야 이거 유우 가 가 가 가 갈 생각 없네 음 오 야 내가 뭐한거지? 하하하하하하 야 싼거는 좀 아직 킬을 잘 모르겠어요 내가 방금 뭐했을까? 어 나 아무것도 안한거 같은데 왜 점프가 자동으로 됐을까? 음 어렵군 네 애석하게도 정말 소식이 없네요 애석하게도 아 에어리얼은 난무가 없어진거지 난무가 응 공중에서 되나 설마? 한번 이것저것 해볼게요 아직 화학이 안되는게 너무 많다 에잉! 야이죠 쫑알거리다 쫑알쫑알거리다 망했네 어 꿀맛 같은 아 지손 꿀 우어차 멋있군 나 간지 보셨어? 세상이나 정말 멋있군 가슴맞기 한 번 더 으어허허허허허허 너무 멋있군 우퍼컨 내리컨 저버 멋있다 냥냠 이런것도 됐었지 오케잇 모르겠다 방금 잘 굴러서 피한건지 모르겠습니다 타이밍 맞춰서 부르면은 오우 되는거 같다 이거 되는거 같지? 네네네 오잇다잇 깜짝이야 오 노 뭐야 이거 가니? 오케이 에어리얼 쌍검 도 상당히 괜찮네 정말 어어어 써보니까 맘에 쏙 뜨네요 오늘 한시까지 할게요 한시 한시 괜찮다 그냥 막 화려 무쌍이다 화려 그 자체요 마마강 아 아하 영 좋지 못해 오케이 알겠다 알겠스 아하 알겠쓰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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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그져 멋있군 그저 그저 멋있을뿐이다 멋있을 뿐이구나 brothers 한 번 더! 흐흐흐 얼어지 점프 어! 아 이건 못있네 어 뭔가 한손검처럼 오 오 무적한 적이 있을줄 알았는데 없네요 폐기! 어 봐봐 자 크이 우퍼컷!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멋있구나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흔 쓰읏 더 렌스보다 낫다 오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거 으헤헤헿헿 괜찮네 잔 짜잔잔잔잔 바라반반반반반반반반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ㅇ의 ㄹ핀 abundant it 시 comum 키가 완전히 달라졌다보니까 약간 어 조작에 미스가 좀 많았습니다 솔직히 막 머리 때리다가 미끄러져서 저 바깥으로 튀어나다고 난무가 없어진게 조금 골아프네 쌍검 한번도 안써봤는데 괜찮나요? 쌍검 패왕이지 패왕 기가 막히지 아직까지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쌍검은 4때는 그저 그랬어 4주에서는 지존 크로스에서도 굿 다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자꾸 방송 주제랑 굉장히 엇나가게 되네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그래픽 가지고 싸우나 왜들 그랭 그래픽이 영 안좋다 머시기나 머시기나 그런 얘기한거죠 왜 그랭 한두번 까이나 식상한 레파토리야 한두번 까이나 어 솔직히 말해요 어 그래픽 구진거 맞아 어 뭐 어쩔 수 있겠냐고 어 그거가지고 백날 얘기하는 것도 입 아프지 않소 어 그냥 난 재밌게 할래 어 어 완전 앵무새 앵무새 어휴 음 음 네 그래픽 안좋은데 난 재밌어서 장땡이에요 끝 그만합시다 어 그래픽 얘기 왜 한글화가 아닌가요 한글화 나오려면은 좀 멀었나봐요 아직은 한글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나온지도 지금 5일밖에 안돼요 따끈따끈해서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다른 수기 기술로 한번 해보라구요 그럴까 좋아 쌍거미 괜찮네 지금 쓴게 이제 수기가 혈풍팽이지 오케이 네 링크 잘 참조해서 구경해보겠습니다 땡큐 음 일본어 몰라도 할만한가요 솔직히 모논을 크로스로 시작하는 분들이 어 일본어 모르는 상태에서 해라 라고 했을 때는 진짜 적응하는데 엄청나게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4라든지 4G라든지 인터페이스 기본적으로 비슷한 그 이전작을 한 사람이면은 어느정도 눈치로 때려맞추면서 진행할 수가 있어요 확연하게 네 할만해요 음 할만하다는 거예요 음 음 음 음 어어 그러니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네 환자님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허런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스읍 흠 더끼 쌍캐 한번 잡아볼까 쌍쌍 어어 음 아이고 아 또 까먹었다 떠드느냐고 또 까먹었어 쌍쌍 잡아봅시다 얘도 쌍 얘도 쌍 음 쌍검으로 해볼게요 부시도 쌍검으로 해볼게 이번에는 어때 테츠 포혈을 피할 어 거시기로 어 부시도 쌍검 음 흠 음 저 뭐 뭐 추천해주신 게 뭐라고요 뭐 뭐 뭐 어느 거 그 뭐 뭐 뭐 뭐 아랑이요 이거 이거지 어 짐승기 뜨리기 아랑 맞나요 이렇게 읽는 게 맞나요 자 그럼 이걸 한번 해보지 오케이 제가 방송하는 거 보고 크로스로 넘어오셨다고 현명한 선택이야 흐름에 타야 되지 않겠나 언제까지고 포지하면서 손가락 빨 순 없었어 나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버틸 수가 없었다 좋다 밥 고속 고급 식사권 자꾸 만질라 그러네 저 반짝거리는 것 때문에 자꾸자꾸 물리백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어 어 잔잘 란 퀘스트가 많아서 좋긴 한데 채집 퀘스트 비중만 조금 더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 난 그게 바랄게 그것뿐이라네 어 퀘스트 다양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는 근데 채집 퀘스트가 너무 많아 어 그거만 조금 보정해주면은 참 나는 행복할 것 같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자 준비는 끝났다 흠 근데